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청도 청양으로 시골여행을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골집 한집 봐야죠 바로 뒤쪽에 이렇게 멋진 소나무가 있구요 집도 이렇게 전원주택에 한 채 있네요 시골집 보러 가야죠 요집을 보러 갈 건데 오늘 날씨가 꽤 덥네요 어제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비가 아주 그냥 대기 중에 있는 먼지들을 다 씻어버렸어 평에 펼쳐지는거 봐 날씨는 더운데 한강농에다가 전원주택이 있네 바로 논인데 논하고 바로 집이 연접해 있네 아 집이 늦게 생겼구나 저기까지 한번 가봐야겠는데 집이 지붕에서 지붕으로 봤을 때 느낌이 다르네 느낌이 다르다는 건 좀 빈집같아 특이하다 바로 집 바로 앞으로 이렇게 항아리도 있고 이런식으로 밤이면 막 깨골깨골깨골 울 것 같아 아니면 황수개구리 어? 운매? 뭐야 무슨 승례도 제대로 못 내네 야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집 구경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